저희부터 지디! 지금 현재 초보셔서 63점이에요 근데 음악이 다른데 왜 이렇게 스텝이 조급하니? 바쁜 노래야? 말해줘 아 잘하네 자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야 진짜 지디 착하다 야 그 옆에서 춤을 춰주네 아 지디가 있으니까 이 팀은 진짜 꽉 안정적이네 아 잘하네 형돈이 너 죽을 뻔했어 이 노래는 숨을 안 쉬지 진짜 숨 안 썼습니다 아 쉴 필요가 없어요 노래 자 우리 지금 63점이 최고 점수인데요 자 과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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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달렸어 어우 진짜 팽인이었어 팽인이야 너 어떻게 너를 이겨시킬 수 있어 저에게 생긴다 아 아기 이케